장애와 비장애인의 어떤 벽이 없는 벽이 없는? 지금 바다는 에메랄드야? 그린인데 밝은 그린? 소름 돋아 저 감성 지금부터는 이런 느낌인데 맞죠? 따뜻하다 바다 냄새 나? 약간 숲한 냄새 난다 여기가 오죽헌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계단 여기 올라갔던 거 여기로 소리가 나는 소리골이 거기 들어가 있어 하나, 둘, 셋 Let's go!